지금 북인면과 진안읍 최종 결승전 진안읍의 우세승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진안읍의 공격입니다 와 강스파이크 넘어왔습니다 아 아 으 라고 잘한다. 고맙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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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판이 아주 정확하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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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서울시 미사리 현재 경기장의 온도는 32도가 지금 체감 온도는 거의 40도가 육박하는 고열에도 지난 군민 체육대회 지금 400개주가 열린데 이건 좀 무리인데 대단하십니다 정말 홍삼 먹고 고추 먹고 그래서 그런지 이 지난 군민들이 이렇게 날뜨건날 400개주 오는 건 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잠시 후에 400개주 11개 읍면대왕 재경향우와 또 지난 군민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 읍면장님들과 함께하는 400개주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말 엄청난 폭염의 날씨 40도가 오르내리는 이 서울 미사리 경기장 지금 400개주를 앞두고 지금 선수단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인 주세요 빠져나가 자 사인 주세요 우쪽 일정이다 안으로 일정이다 안으로 일정이다 안으로 일정이다 안으로 일정이다 안으로 일정이다 시작을 해 시작 준비 군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으 아 으 아 아 1 아 아 으 으 아 으 아 으 안ına가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호주, 나가요. 하 Ing곤에 누구세요? 당 SPEAKER 계신 bunları 사랑합니다. 박수, 박수, 박수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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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잠깐만 조금만 나와드 아 다 죽어요 뒤에 라인 또 나와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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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해왜 침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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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용담이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. 용담면이 지금 용담 마력면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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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진아르비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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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령 입장 한 번 더 해. 좀 해봐. 네 저희가 배구의 인성 개조까지 우승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러야죠 치나러 박수 세번 시작 치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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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박수 세번 시작 야 이마 고마워 이마 치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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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나러